안녕하세요. 홍디바입니다. 지금 스피커들이 줄줄이 있죠? 자, 레퍼런스 클럽의 컬리넌 MK2입니다. 각별히 또 애정을 가지고 전 모든 제조과정과 또 튜닝과정 또 기획단계부터 봤던 스피커라 관심이 가집니다. 사운드 포럼은 국내 오디오 브랜드들 많이 OEM을 해줬죠. 알게 모르게 예전에 에이프릴부터 레퍼런스 클럽 또 여러 제조업체 이름만 들어도 아시는 곳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OEM을 참 많이 했습니다. 자, 컬리넌도 레퍼런스 클럽에 맞게 또 우리 뻥이사님이 좋아하는 소리로 튜닝이 돼서 아무튼 아주 완성도 높은 투웨이 스피커로 더 거듭났습니다. 아무튼 잘 제조해서 보냅니다. 레퍼런스 클럽 회원님들 제 유튜브 구독자님들 꽤 계시는데 아무튼 기대해 주십시오. 아주 좋은 소리로 보답할 겁니다. 고맙습니다.